엄마, 아빠랑 같이 사는 거예요? 엄마, 아빠랑 같이 사는 거예요? 아니에요, 아닙니다. 아니에요, 아줌마가 틀렸어요. 아니에요, 맞아요. 아니에요, 유빈아. 너 나중에 결혼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또 결혼을 하고 그러면. 형 결혼 같은 거 안 했군요. 진짜? 여러분, 손 들어보세요. 투표합시다. 아줌마가 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. 어, 한빈이 안 들었어. 한빈이, 인생 언제 살아가는 거예요? 네. 그렇죠. 아니, 어차피 결혼해서 아기도 낳아보고 이런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빈이군 자체는 아빠를 믿지 않는 거예요. 갑자기 삐치실 때. 저요. 우리 아빠는요. 저랑 잘 놀다가도 갑자기 휙 삐치실 때가 있는데요. 저는 그때가 제일 무섭고 싫은 것 같아요. 아빠가 왜 갑자기 무섭고 삐제요? 며칠 전에 아빠랑 체스 게임을 했는데요. 제가 체스 게임을 좀 잘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첫 판을 이기니까 아빠가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셨고요. 그렇죠? 제가 두 판 연속 이기니까 아빠 입에서 말이 사라지셨고요. 제가 세 판 연속 이기니까 아빠가 나 안 해 하고 갑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셨어요. 그때 제가 속으로 아 이제 아빠가 나랑 안 놀아주시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어요. 음 그거 무서워할 수 있겠네요. 이게 너무 쪼잔한 거 아닙니까? 아니 그게 아니지. 맞지. 게임 같은 걸 하면 지는 걸 정말 못 견뎌해요. 그래서 막 화를 내요. 짜증을 내고. 도훈이가. 도훈이가. 이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는데 어디까지나 교육적으로 봤을 때 아이랑 눈높이를 같이 해서 지 친구들하고 놀듯이 같이 놀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네가 화를 내면 내가 삐져서 너랑 안 놀게 된다.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하게 될 거다. 그러니까 삐지지 마라. 그런 의미로 아빠가 한 거야. 아 직접 보여주시느라고요? 3번씩이나. 아 이상한데요? 3번은 아닌데. 아빠. 어? 그때 요리해줬을 때도 삐지지였잖아요. 요리? 도훈이가 아빠가 요리할 땐 뭐 때문에 어떻게 삐진 거예요? 아빠가 지난번에 요리를 해주셨는데요. 제가 요리를 먹고 있으니까 아빠가 안 맛있어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맛있어 이랬더니 아빠가 나 이제 요리하네 앞으로 누가 요리하나 봐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우와 아빠 이거 진짜 맛있다 이랬는데요 제가. 그러니까 아빠가 거봐 아빠 요리 잘하지? 아빠가 가족하지 말고 요리 살 거 그러나? 하면서 엄청 좋아하셨어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네하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거야. 아니요. 애스럽게. 아님 말고. 아무튼 간에 그 저 엄마 아빠도 아이들 때문에 갑자기 살짝 삐질 때는 있는 거예요. 그죠? 자 다음 한번 볼까요? 엄마 없이 살래? 우리 엄마가 호두염에 걸려 걸리셔가지고요. 약간 열 개도 넘게 드시는데요. 응. 근데 제가 엄마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너 엄마 없이 혼자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먹고 혼자 살 수 있어? 그러셔가지고 저는 엄마가 그렇게 말하실 때가 제일 무서워요. 아. 리헌이 형 엄마가 진짜 막 없어질 것 같아요? 네. 엄마가 일하러 가신다고 그러고요. 10시 넘어서도 안 들어오시면 엄마가 나 몰래 도망갔나?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아 그래요? 무서워하긴 하는구나.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나 봐요? 그러니까 요즘에 리헌이가 사춘기가 약간 왔는지 말을 약간 안 들어요. 진짜 엄마들이 사업하려 요즘에 일하려 애들 보려 바쁜데 몸을 케어할 시간이 없었어요. 근데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가봤더니 후두염인데 이게 만성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정도로 아팠으면 참기가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참았냐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거를 비밀 삼아서 이제 애한테 약간 협박을 좀 했죠. 너 엄마 없이 살 수 있어? 이렇게 했더니 그게 조금 무서웠던가 봐요. 근데 그건 협박이잖아요. 협박은 아니고 너가 말을 더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엄마의 바람이 섞인 거였죠. 그러면서 500대 때리신 거예요. 500대 때리신 거예요. 저기요. 저기 목은 지금 괜찮으신가요? 약을 먹고 있어요. 그래서 저 때문에 좀 집안에 비상이 좀 낫죠. 남편이 뭐 빨리 나라고 괜히 안 누워도 되네. 누워있어 누워있어 이러고 몸에 좋다는 거 목에 좋다는 거 고사리 수정과 닭 끓여가지고 바치고 지금 안정환 씨 자랑하시는 거예요.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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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